Ben&ify ommes 청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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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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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한 번 봐줘야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분에 맞췄습니다. 아니, 어제 또 저녁에 어떤 손님이 식사 푸저우셨어요. 식사를 다 하시고 치즈봉님한테 말해줬어요. 치즈봉님 거 보고 저의 인스타를 보고 응, 맞아. 차라리 자서 한 뭐 10시간에 자면 되겠죠. 딱 2분에 일어나 보니까 30분입니다. 그래서 병원이 힘들다. 근데 이게 브랜드별로 나오는 거거든? 이번엔 그 브랜드가 유니클로여서 nell'과장 크림 엿 엿 엿 엿 엿 엿 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